미션 성공! 성공! 미션 성공! 예 미션 성공! 성공 안녕하세요. 사람 엔터 1년 차 최수영 배우 매니저 신현빈입니다. 이번 부국제 때 누나가 또 저 1등 시켜주겠다고 약간 데이트? 그런 브이로그 컨셉으로 잡으셔서 열심히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영상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누나 회사에서 누나를 위한 미션지가 도착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뽑아보겠습니다. 제 미션은 한 호흡 챌린지입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 호흡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하기 정확하게 하게 한 호흡 챌린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 이렇게 하면 말하기의 유연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말하기의 유연성이랑 말하기를 버벅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거... 안돼 안돼... 아 이거 어떻게 해!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재도전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 호흡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하기 정확하게 하게 한 호흡 챌린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 이렇게 하면 말하기의 유연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말하기의 유연성이랑 말하기를... 말하기를... 실패죠. 그럼 매니저 찬스 쓰실래요? 매니저 찬스 쓰겠습니다! 도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 호흡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하기 정확하게... 네... 이제 재도전. 재도전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 호흡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하기 정확하게 하게 한 호흡 챌린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 이렇게 하면 말하기의 유연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말하기의 유연성이란 말하기를 버벅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일으키는 말인데요. 보통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하기 유연성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호흡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 안정감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죠. 여러분도 한 번 더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호흡 챌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나 했어! 나 했어! 제가 우리 매니저님 선물 주고 싶어서 미션 성공을 목숨으로 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찍어오기 이런 거 미션이냐? 저희 곰돌이가 오늘 시상식이라고 차를 벗어요. 오늘 바지가 좀 작아가지고 네 바지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최소형 배우 배우는 저희 브이로그 지금 열심히 들어가 준비를 하고 계시는 저희 배우신입니다. 사라 멘토 아이돌 김성우 실장님 오늘 오실 소감 한 번 말씀해주세요. 사라 멘토 파이팅! 도착했습니다. 이거 재밌다 뭐냐? 하하하하 잘하지? 이즈의 전화 최근에 인사를 시작하자 제가 한 소음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이즈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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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Labor 이즈의 전화 미국 두 포인트 왔지 이즈의 전화 이즈의 전화 Millons 이즈의 전화 보녀시대 사랑해! 알보누! 근데 이제 그냥 소개만 해서는 약간 1등을 장치할 수 없다 콘셉트가 있어야 돼 이렇게 할까? 너가 영상을 찍어야 1등을 하는 거잖아 지금 바로 나올게 너 앵글 뭔지 알지? 딱 이 앵글이야? 이게 뭐야? 이렇게 찍어야 돼 그래 뭔지 알지? 현빈아 현빈아 이 앵글이야 이 앵글 이렇게 줄 서는 식당 부산 수영 현빈 편 맞아 골 그러니까 너무 맛있다 자기야 ㅋㅋㅋㅋ ㅋㅋㅋㅋ 네. 뭐예요? 야! 저기요! 잘한다. 아, 근데. 저는 더 다양한 철판, 다양한 얼굴을 연기할 수 있게 더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엔터테인먼트에서 1년 4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는 김성규 형님 매니저 조성재입니다. 이번 부국제는 성규 형님이 한산 개봉하고 나서 되게 오랜만에 한산팀을 보는 거라 되게 즐겁게 오셨던 것 같고 성규 형님이 예상해도 되게 스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거 좀 신경 쓰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엔터테인먼트 항상 행복하시고요. 휴면 다큐, 사람이 좋다, 김성규 형한테 들어보면 많이 다르십시오. 박훈이 형. 너무 감사합니까. 언제 몇 시에 들어가셨죠? 주문 전에 들어가셨다니까요. 종전에 들어가서 준비해서 일단 무대 인사해서. 야 너무 아니 말이라도 걸면서 들이내면 안 돼? 알아서 해봐 이런 건데 뭘 또 궁금해요. 이렇게요. 뒤에서 점점 줌이 나면서. 자 애교 삼정포즈 해주세요. 볼하트. 저리가. 안 쓸 거잖아. 안 쓸 거잖아. 볼하트 해주세요. 네. 볼하트 맞죠? 뭘 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미션에 도착했습니다. 하나 보내주시죠. 누구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성경기 매니저 주성재입니다. 자 이 중에 제가 한번 뽑아오겠습니다. 사람엔터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예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관찰 예능. 관찰 예능. 그럼 수업을 진짜로 가져갈게요. 운동실 할 때가 함부로 확 헤어져야 돼. ängu는 뭘 zouけnın shape? 이제 배빴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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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제가 한번 눈에 불을 켜고 카메라를 한번 찾아보시죠 조선 도전해볼게요, 여러분 괜찮아요? 안 하신 거 아니야? 메이킹 정비군이요 괜찮아요 자, 들어갑시다 아, 하시죠, 언니 죄송해요, 너 어떻게 얘기하셨어? 네, 됐는데 출발! 고, 고, 고! 아, 셀카! 꼬지왕이구나 저희 퇴장이 꼬지왕이구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좋았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준사의 불가, 네, 안녕하세요, 준사의 불가, 이렇게 부산에서 뵙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이림 역파트 배우 육출혁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의 역할을 맡은 유서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5회의 탈탈 뵙댕출혁이 대학교의 경험이 집에서 이루어졌다고 너무 고파원이 안 하려고 오늘의 정말 재받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예! 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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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일단 뭐 GV 부산에서 하는게 또, 처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도 이렇게 가까이서 무대인사를 한국광객 분들하고 만난 적 들이 있죠 이렇게 뭔가 영화를 보시고 질문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대화하고 저는 뭐,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고 저도 몰랐던 사실도 듣게 되고 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람 엔터에서 1년 4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는 이서준 형님 매니저 조성진입니다 사실 서준 형님이 저희 회사 들어오신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첫 매니저인데 같이 부산 갈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또 서준 형님이랑 틱톡도 찍었으니까 그거 열심히 한번 같이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부산을 가기 위해서 이제 위에 성규 형을 만나러 갈려고 하는데 가보겠습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성규 형 만나서 다시 같이 인사드릴게요 오늘 기분 어떠신가요? 기분이 아주 좋아 부산에 가거든 아 어디 갔어야 하는 건데 저 같이 가게 돼서 너무 좋은데요? 부산 영화제의 코치 레드카펫인데 거기서 우리 한산팀 응원하고 그랬어야 하는 건데 보기만 해요 아 그니까요 형 아까 출발할 때 못 찍어가지고 부산에서 만나요 하고요 부산에서 만나요 부산에서 만나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많이 모신다 이거 저는 방에서 한산용에 출연 야외 무대 인사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오전 8시 55분 정도 얼른 관객분들 뵙고 싶습니다 빨리 봐요 저희는 지금 커피를 포장하러 왔습니다 서주 형님 추천입니다 가보시죠 서주 형님 회사에서 미션에 도착했습니다 님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고르시죠 하나만? 네 딱 하나만입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과연 밀당 카메라 영상 찍기 근데 이거 뭐죠? 아 그럼 우리 팀 한산 한산즈 선배님들이랑 같이 찍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일단 성재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 너무 좋죠 형님 아 아저씨 준비 됐어요 준비 되셔서 할게요 시작 오 나왔어 많이 나왔어요 오 저 좋았어요 저 좋았어요 이서준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의 역할을 맡은 이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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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몽목으로 편지 아닌가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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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성규 형 숙소에 와있습니다 저거 엄청나요 바다 구경 함께 하시죠 하늘 너무 이쁘네 잘 나와요 살아있네 오늘도 잘생긴 성규 배우님을 보고 계십니다 아 형 너무 잘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가 한국이 맞잖아 이런 주가 지금 제가 열심히 성규 형을 팔로워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이쁘다 지금 몇시죠? 지금 배우님? 5시 10분입니다 5시 10분 저희가 7시에 롯데밤 일정이 있어서 한 1시간 50분 정도 텀이 있습니다 롯데밤 어떤 밤이죠? 모든 음식 모든 술은 아마 롯데 안주도 롯데리아 롯데 이러지 않을까 과자도 롯데 제가 음료수도 롯데 롯데칠성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롯데밤에도 가게 됐습니다 맞죠? 맞죠? 행복한 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엔터테인먼트 한예리배우 매니저로 5년째 일하고 있는 이상준이라고 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열린 영화제이다 보니까 반가운 분들도 되게 많았고 찾아주신 분들도 너무 많았어서 좀 바쁘고 정신 없었지만 되게 즐거웠던 영화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누나 회사에서 미션을 하나 줬는데 이중에 하나를 뽑아서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아 주방 발발타 이런 거 안 하나 요즘? 네 참고로 저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어? 벌써 집으신 거예요? 네 다른 거 안 하시고요? 아 네 바꿀게요 한번 드릴까요? 왜 기회를 주시죠?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저 진짜 모르는데 제가 혹시 아 아 네 전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볼까요? 짜란 아 이거 어려운데 이거 괜찮으세요? 저는 노래하는 사람이 전 음원 낸 사람이었어요 예리씨가 음원도 발표한 게 있어요 절등감이 맞고 굉장히 음원도 아주 스킷한 앨범이 있습니다 절대음감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신이다 꿈을 떠보면 살짝 감는 게 이거랑 그 미나리 OST 크리티나 아길레라랑 붙었잖아요 아 진짜? 아니 맞잖아요 제가 팩트인데다 아 근데 왜 이렇게 부끄럽죠? 왜 이렇게 부끄럽죠? 부끄럽네요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그러면 오늘은 부산국제영화제로 절대음감 게임할게요 시작! 부산국제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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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게 선거 Ama 그죠? 어! 아냐! 부산 국제영화재 쟤 화를 안 했어 이게 6개인데 5개만 됐어 이거 VAR 한번 나중에 tyle sand 영 화재 부산국제영화재 진짜 다시 부산 국제영화재 부산 국제영화재 부산국제영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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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천천히 해볼까요? 왕방방팥방으로 써놔야 돼서 제가 먼저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 번 해볼게요 왕방담팥방 왕방단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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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국제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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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국제영! 안 돼요 실패 왕방! 왕방담팥방 왕방단팥방 왕팜 탕파빵 왕팜 탕파빵 왕팜 탕파빵 왕팜 탕파빵 성공! 저는 여기서 빵빵빵 입겠는데 이 옷 입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쁘게 할게요 오늘 티모시 느낌이라 티모시 안 된다니까요 티모시님 사랑합니다 1년만에 찾아온 전취적 사람 시점인가요? 예 작년에 힘입어 네 저 1승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제가 알기로 아마 배우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실패하면 전체가 실패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들은 다 테이트를 갔습니다 아... 있어 다 자서 지나 보셔요 알겠습니다 민아리 예수님의 여성 영화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여성분들의 영감이 되고 그리고 귀감이 되고 그들의 삶의 조금이라도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배우를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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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람엔터테인먼트 5년차 매니저 최민영 배우와 만난 지 얼마 안 된 이상준이라고 합니다. 최민영 배우랑 같이 일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영상에 잘 나올까 걱정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같이 담겨 있어서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잘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이 형이. 아니 난 더 좋습니다. 멋있다 이거. 멋있다. 레디! 회사에서 우리 부국제 일정을 위해 준비한 이벤트 미션이 있는데 미션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기로 하겠습니다. 그거 맞아요? 네 여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화 제목 이어 말하기 파이팅 하십쇼! 신과 함께 태극기 휘날리며 은밀하게 위대하게 인퍼 네? 스텔라 엄마는 엄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어 저요. 그때? 시장 분노의 질주 왕인? 귀환 한지혜정 왕이크야 아 그거 안 되나요? 왕인 남자 어 정답! 국화? 직업 어바웃? 타인 당신? 당신?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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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0개 정답을 다 배송합니다. 이어서 더 도전하나요? 아 네 그럼 이어서 해볼게요 헤어질? 결심 최악의? 하루 캡틴? 아메리카 자산? 아버지 찰리와? 초콜릿 공장 여보? 그 다음 오케이? 마담? 국가? 국가? 국가 대표 완벽한? 정답 하하하 흥신게 담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좋아 저는 지금 첫 번째 상영이랑 GV를 안고 해운대에 파트너로 나왔습니다 메인님이랑 같이 인사 한번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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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consciousness 포UT 웅지말하라고 웅지말하라고 웅지말하려고 웅지말하 Escape 배우겠습니다. 준비해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드림팰리스에서 동홍 역할을 맡은 최민영입니다. 이렇게 너무 잘 봐서 진짜 너무너무 좋은 영화를 보여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행복하다라는 생각으로 다음에 또 이런 작품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팰리스에서 동홍 역할을 맡은 최민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드림팰리스에서 상상선배님과 혜정의 드림팰리스에서